Q. 우선은 멤버들한테 정말 너무 미안하고 고생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진짜로 그리고 오늘 저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을 저희 스탭 분들께도 너무나도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오늘 오신 캐럿 분들께도 이렇게 아쉬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많이 죄송스럽기도 하고 오늘, 아니 오늘이 아니라 뭐 어쨌든 이렇게 되어버렸으니까 제가 최대한 빨리 왕크를 해서 걱정하실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돌아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잘 시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